안녕하십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 년의 파파홍입니다. 어제 TV에서 가수 김세한 님을 봤는데 그분이 1948년생이니까 만으로만 따져도 올해 74살입니다. 그런데 허리에 군살 하나 없더라고요. 이런 분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세한 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나이 들어도 젊은 구석이 많은 노년으로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젊은 구석이 많은 노년으로 사는 비결 첫 번째 2, 3일 이상 운동을 쉬지 않는다. 어쩌다 생각날 때만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휴 그러면 안되죠. 나이 들수록 생활의 중심에는 운동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무리 바빠도 이제 운동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0순위에요. 지금 여러분의 팔뚝과 가슴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근육이 빠져나가서 앙상해 보인다면 그거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안됩니다. 나이 드니 몸 여기저기가 아픈 데가 늘어난다고 불평을 많이 하시는데 나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에 게을렀기 때문에 아파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운동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젊은 구석이 많은 노년으로 사는 비결 두 번째 뒤태가 살아나야 한다. 중장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청년들과 뒤태한 바도 아주 뚜렷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등이 넙대대해지고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일하면서 굳어버린 자세 때문에 거북목에 굽은 등도 많습니다. 뒤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탄수화물 음식을 피해야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모름지기 밥심으로 산다면서 밥 많이 먹는 게 건강 비결처럼 얘기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에이 그건 이젠 농사 짓고 살던 때 얘기죠. 요즘 빵을 비롯한 맛있는 간식거리들이 아주 넘쳐나죠. 이런 것들은 대개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설탕 범벅으로 혈당 높이는 데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이번만 딱 한 번, 오늘만 이러면서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될 일입니다. 뒤태를 젊게 만들려면 무조건 탄수화물 줄이고 설탕을 멀리해야 합니다. 젊은 구석이 많은 노년으로 사는 비결 세 번째, 인생 목표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 사람은 꿈과 목표가 있어야 생기가 도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목표의식이고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청춘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인생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돌진해 가야 합니다. 꿈과 목표가 없다는 것은 계획도 없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의지도 없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정말 이렇다면 사는 게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고 눈 떠지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일 겁니다. 젊은 구석이 많은 노년으로 사는 비결 네 번째,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어른이 되었다고, 나이 먹었다고 다 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하죠. 그런데 막상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으니 어떤 대답도 못 들은 거죠. 그러니 알턱이 있겠습니까? 성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은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좀 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넌 뭐가 좋니? 뭐하고 싶니? 이러면서 말이죠. 젊은 구석이 많은 노년으로 사는 비결 다섯 번째,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자지 않는다. 잠이 부족하면 사람이 시들시들해질 뿐만 아니라 피부도 뇌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쉽죠. 제가 가입해서 활동하는 카페에 얼마 전까지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밤새 모여 백여 개의 글을 올리고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금세 발끈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안하다고 하다가도 또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깨어있는 낮시간 동안 생활을 잘 관리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도 잘 관리했고 그날 할 일 미루지 않고 잘 끝냈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도 피곤하게 만들었고 홧기가 마음을 쉬졌지 않게 마음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숙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종합예술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는 먹어가지만 솔직히 노인내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젊은 구석이 많은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TV에 나오는 연예인 버금가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앙상하고 구부정하고 생기라고는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늙은이가 아니라 나이 좀 있는 청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탄수화물과 설탕을 멀리해서 뒤태를 살려야 하고 인생 목표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자기 성장을 멈추지 않고 또 숙면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젊은 구석이 많은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